안녕하세요 젊은 이슈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찬혁이 방송 중 삭발을 진행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 음악 방송에서는 에러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것 무대에서 정면이 아닌 뒤를 바라보고 노래를 했었는데요. 이번 음악 방송에서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노래를 부르며 삭발을 한 것입니다. 이찬혁은 무대에 올라와서 갑자기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목가운을 착용했습니다. 이후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찬혁이 노래를 하는 동안에도 머리는 계속 밀었는데요.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완전 반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화 끝나고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팬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무례하다,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유행어로 에러 그 잡채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컨셉 제대로 잡았네. 마케팅은 잘 되겠다. 놀라운 그 잡채.